네. 수많은 종목을 하나로 묶어서 분산 투자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리는 해외 주식의 첫걸음 ETF 뽀개기 입보시간입니다. 이 시간 도움 말씀의 키움증권 김진영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지난 시간에도 미리 예고를 해 주셨지만 오늘은 미국 배당 테마 상품 중에서 리츠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요? 네. 보통 인컴형 투자라고 하면 배당주 또 배당주 ETF를 떠올리시기 쉬우실 텐데요. 사실 그 외에도 리츠라던가 우선주 MLP 등의 다양한 배당 테마 상품이 존재하고요. 그리고 그 중 하나로 오늘 말씀드릴 게 바로 리츠입니다. 리츠란 영어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를 우리나라 말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줄인 말로요.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즉 부동산 임대료로 돈을 버는 회사를 주식처럼 매수함으로써 배당 수익과 또 자본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상품을 뜻합니다.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동산 펀드와 리츠 ETF는 좀 다른 의미의 개념인 건가요? 네. 리츠의 경우는 부동산 펀드와 달리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요. 또 환매 수수료나 만기일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용이한 부동산의 간접 투자의 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미국에서는 1960년대 리츠를 처음 도입해서요. 이미 배당주처럼 노후 대비품 상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220개가 넘는 그런 상장 리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펀드펀가 회사인 모닝스타가 은퇴자들의 노후 포트폴리오를 좀 시뮬레이션 해봤는데요. 그 결과가 리츠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안정적인 그런 자산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. 리츠 비중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투자, 자산관리가 가능하다 이 말씀은 좀 어떤 의미일까요? 네. 리츠는 설계 단계부터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인데요. 즉 부동산 투자 회사가 무량한 부동산 자산, 즉 빌딩이라든가 호텔, 오피스, 병원 이런 데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임대료라든가 어떤 매매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의 무려 90%를 투자들에게 분배금처럼 나눠져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. 때문에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리츠는 투자 위험과 또 기대 수익을 좀 거려했을 때 주식과 채권 사이의 성격을 띠는 상품입니다. 때문에 이제 중위험 또 중수익의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접근하시기에 적절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수익의 90%를 무조건 투자자들에게 분배해줘야 된다. 이 점이 조금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같은데 또 다른 매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리츠도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 보니 증시 시황이나 어떤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. 특히 이제 올해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리츠 같은 인컴형 자산의 인기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유지되기만 한다면 사실 이제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 즉 자본 조달 비용이 좀 하락하는 것이 부동산 리츠 회사들한테는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. 물론 뭐 역사적으로 금리와 또 리츠 지수와의 어떤 관계가 절제적인 반비례 관계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사실 올해는 금리 하락에 따른 유동성 확대 효과가 지속돼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리츠 지수가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올해 연초부터 8월 말까지 이제 미국 부동산 리츠 시장을 대표하는 후찌 나레의 지수 같은 경우는 23.3%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S&P 500 지수 대비 높은 그런 성과를 나타냈습니다.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계시지만 S&P 500 지수보다도 오히려 수익률이 푸시 나레의 지수가 훨씬 더 높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. 지금 미국 배당 테마 상품의 하나인 리츠에 대한 매력 포인트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투자 방법을 좀 알아볼까요? 네 이제 리츠에 투자하시는 방법으로는 크게 해외 리츠 기업을 직구하시거나 혹은 해외 상장된 리츠 ETF를 투자하시는 방법 또한 국내 출시된 펀드를 통하실 수가 있는데요. 총 3가지가 있네요. 네 크게는 저 정도로 분류가 가능하고요. 그 중에서도 이제 위험도 그리고 또 편의성을 고려했을 때 미국에 상장된 리츠 ETF에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좀 편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라면 이제 미국이 사실 리츠가 처음 도입된 본 고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또한 지금 글로벌 리츠 시장에서 미국 시장의 비중이 약 60%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시장 규모라든가 다양성 측면에서 국내보다는 선택의 폭이 더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리츠 역시 미국 ETF를 활용하면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관련 ETF 종류도 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요. 네 맞습니다. 이제 같은 미국 ETF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리츠 기업에만 투자할 건지 아니면 미국 외 글로벌 리츠 기업도 같이 포함할 것인지 혹은 이제 미국 리츠 기업에만 투자하면 뭐 산업용 아니 주거용 어디에 투자할지에 따라서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ETF 안에 어떤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좀 상세히 보셔야 할 것 같고요. 또한 이제 각각의 ETF 포트폴리오가 어떤 과거의 주가 추이를 가지고 있는지 또 배당 지급의 역사가 어떠했는지 또 봐야 하고 또한 이자 비용이나 차익금 비용이 과도하게 많지는 않은지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투자자 입장에서는 역시 따져봐야 할 포인트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가장 대표적인 리츠 ETF는 좀 어떤 것이 있을까요? 네 우선 미국에는 약 40개의 상장 리츠 ETF가 포함되어 있고요.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이 리츠 ETF를 좀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. 티커로는 VNQ라고 하고 플레임은 벵가드 리얼 에스테인 인덱스 펀드라고 합니다. 벵가드라고 하는 운용사에서 2004년 9월에 출시를 했는데 8월 말 기준으로 이제 자금 운용 규모가 357억 달러로 상장되어 있는 미국 리츠 ETF 중에 가장 최대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이제 VNQ 포트폴리오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. 아메리칸 타워라고 하는 종목이 6.87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크라운 캐슬, 프로로지스, 사이먼 프로퍼티 등을 포함해서 180개가 넘는 그런 리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메리칸 타워의 경우는 세계 최대 인프라 리츠라고 할 수가 있고요. 또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신고가를 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. 또 프로로지스 같은 경우는 미국 1위의 그런 산업용 부동산 리츠입니다. VNQ를 또 세부 유형으로 좀 살펴보시면 상업용 리츠가 41% 그리고 특수형 리츠가 39.7% 그리고 주거용이 14.5% 정도로 이 세 가지 유형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이 외에 부동산 서비스라던가 부동산 개발업체 등에도 5% 내외로 소량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이제 미국 리츠에 골고루 투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리츠 ETF로는 전 세계 최대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이제 벵가드 운용사에서 만든 VNQ에 대한 ETF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포트폴리오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저는 좀 생소한 기업들이 많았는데 신고가를 올리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좀 수익률도 궁금한데요. VNQ의 경우는 수익률이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? 네, 어제 종가 기준으로 좀 살펴봤더니 올해 25% 상승을 했습니다. 많이 보셨네요. 네, 미국 S&P500 지수가 올해 16% 정도 올랐으니까 거의 1.5배 가까운 수익을 더 낳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작년 말부터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면서 올해 VNQ로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보시면 13억 달러 정도가 들어왔습니다. 또한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개월 배당 수익률 역시 3.83% 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. 또 본기별로 지급되는 배당액을 연간으로 합산한 연간 배당액 같은 경우 2018년 기준으로 3.53 달러에 달합니다. 즉, 한마디로 VNQ ETF는 미국이 이끄는 글로벌 저금리 시대에 배당 수익 그리고 자본소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대표 부동산 ETF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과 같은 글로벌 저금리 시대에는 이렇게 배당 수익과 자본이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리치가 이렇게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다면 아무래도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 투자자들 사이에서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. 네,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올해 글로벌 리치가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실 수가 있는데요. 물론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올해 이후에 금리가 추가적으로 오르기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고 또한 꾸준한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어떤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차원에서 리츠 상품의 그 매력은 당분간 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좀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배당주 관련한 ETF를 살펴봤고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리츠에 관련된 ETF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연구원님께서는 둘 중에 좀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놓고 투자를 선호를 하실 것 같아요? 사실 국내 배당주라고 하면 배당주가 좀 고르기 어렵거든요. 사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좋은 배당주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제 배당주 일부 또 리츠 일부를 같이 좀 분배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함께 투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. 네 오늘 해외 주식의 첫걸음 ETF 보객의 입보 시간에는요. 미국 배당 테마 상품 중 하나인 리츠 정보와 함께 또 눈여겨보면 좋을 ETF도 함께 알아봤습니다. 지금까지 도우 말씀의 키움증권 김진영 연구원이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